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연 7.28% 연 7.28%의 비대면으로만 가입 가능한 적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요 기간이나 금액적인 한도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리더입니다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자세히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해당 상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 신협 정기적금 7.28%의 고이유를 주는 만기지급식 상품입니다 상품 분류는 정기적금 금리는 연 7.28%입니다 기간은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고요 판매 기간은 이 부분이 특이합니다 이 부분이 타상품과 조금 다른데요 최근 나온 고이율 상품들이 한도나 기간을 정해놓고 소진이 되면 그게 오픈 이후에 몇 분이든 몇 시간이든 바로 종료를 시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이율 변동시까지 7.2%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고요 이율 변동이 있게 되면 금리가 변동돼서 판매가 되는 상품입니다 가입 금액은 제한이 없고요 가입 방법은 비대면 온 뱅크 어플리케이션 온라인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적용되는 상품이고요 비과세 적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만기 지급식 상품으로 만기 일시금 지불이 가능합니다 해당 점 위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맡기는 소중한 자산이 비대면이지만 어느 지역에 위치한 어느 점에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 반딧불 신협 무주 군청 근처에 있고요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향악로 33 사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입 방법 살펴볼 건데요 전국 어디서든지 비대면 웹이나 앱으로 가입 가능하고요 상품의 해당 지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온뱅크 설치를 하시게 되면 바로 입출금 통장과 해당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품 예금자 보호기금 적립액은 1조 8천억 가량이 됩니다 신협의 예금자 보호 제도란 신협은 예금자 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소속 공무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